자 그래서 이제 두번째 강의 내용은 이제 강의 내용을 쭉 이렇게 같이 들어보면 두번째는 음경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뭐 여기서 제가 강의한 내용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주로 의사들한테 어떻게 수술을 하라 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세번째 페이로니 병. 페이로니 병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슈가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자이아플렉스라고 콜라젠을 녹이는 콜라젠이라는 건 우리 몸에 이제 딱딱하게 뭔가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는데 사실 이 콜라젠에도 타입 1, 2, 3, 4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흉터를 만드는 왜 우리 흉터가 세게 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흉터가 만드는 콜라젠은 타입 2에요. 사실 타입 3 콜라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콜라젠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릴 때 왜 애기들이 다치면 금방 금방 아물고 흉터도 잘 안 남잖아요. 그 이유가 타입 3 콜라젠이 많기 때문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 모두 다 타입 3 콜라젠이 줄어들죠. 그래서 상처가 생겨서 잘 안 낫는 건데 타입 2 콜라젠 같은 경우에는 과침착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은 페이로니 병처럼 음경이 휜다거나 흉터를 만든다거나 듀피트렌 구축이라고 여기 손가락에 인대가 이렇게 굳어 들어가는 이런 구축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콜라젠을 녹이는 약인 자이아플렉스라는 게 개발됐어요. 이게 자이아플렉스는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균이에요. 균에서 독소가 분비되는데 그 독소가 이제 콜라젠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콜라젠 사람 몸에서도 콜라젠 녹이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일부분만 작용하고 클로스트리디움이 균에서 나오는 독소는 콜라젠의 여러 가닥들을 이렇게 끊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이아플렉스의 연구가 이제 진행됐었어요. 그게 이번 페이로니 강의의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수술 어떻게 하느냐는 뭐 그런 건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들어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이아플렉스 연구를 하면서 또 하나 연구를 진행했던 게 그럼 이제까지 나왔던 페이로니 병에 적용됐던 다른 주사제들 한국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스테로이드를 국소 스테로이드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주사제나 특히 먹는 약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페이로니 병의 치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술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보험이 되고 발기력이 괜찮다 그러면은 페이로니 병은 사실 망공만 교정해도 좋아지거든요. 뭐 여튼 페이로니 병은 쭉 이제 그날 코스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지금 수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치료법일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교정해주는 혹은 뭐 기계적인 형태로 잡아서 교정해주는 그런 기구들이 있으나 자이아플렉스 같은 콜라젠을 녹이는 약하고 같이 쓰는 게 좋은데 그냥 사용하는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페이로니 병에 대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저희 이사제에 대한 요약을 많이 받으세요. 보험을 넣은 것들을 그 중년에 대한 요약을 받으세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게 좋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swe정 sel을 Silken입니다.